어디 갔어? 정말 바쁘시네. 장작을 해요? 다른 메뉴가 있나 봐요. 설렁탕 끓이고 있는 거예요, 설렁탕. 산후사골로. 설렁탕. 설렁탕. 예전에는 잡회를 쓰긴 했는데 잡회를 넣으니까 색깔이 좀 탁해가지고 별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순수 사골만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육수부터 제대로는. 사장님이 능이 맥수구, 아, 능이 전골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안이 뜨거워져요. 이거 누르고 있으니까. 압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감화수치 해놓으면 깊은 맛이 난다니까. 진짜 진하네요. 어머. 와, 진짜 못보었다. 깍크기 주세요. 와, 저거 먹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입이 붙어서. 쩍쩍 달라붙어서 지금. 너무 쉬cussions이 answeredMaster. 어디까지 그래도 rehears 음료진 사람이 이렇게 내가. fils께. 봤을 때 알았어.